마예브 그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갈갈이 찢기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갈갈이 찢겨? 티란데 내 사랑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아직 복수할 수 있습니다 샨도 함께 일리단을 추격합시다 우리가 이 버려진 땅에 오게 된 것도 당신이 그녀를 잃은 것도 모두 그놈 탓입니다 샨도 제가 얘기한 얼라이언스의 켈타스 왕자입니다 반갑소, 위대한 드루이드야 내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일리단과 그의 사악한 뱀들은 폐허가 된 도시 달라란에 머물고 있다하오 무슨 보석 같은 유물로 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곤 쌀게라스의 눈을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세계의 지붕을 공격하려는 걸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주문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테니 일리단을 저지해야 한다 당장 안 돼 지문이 끝나지 않았어 다 죽이라고 끝이다, 형제여 너의 사악한 업무는 여기까지다 일리단 스톰 네이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세상의 균형을 위협한 죄로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일리단 너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렀다 너의 주문으로 노스랜드의 땅이 아직도 요동치는 게 느껴진다 이번에는 수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직접 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주문은 우리 공동의 적 언데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 임무는 얼음 왕관에 있는 리치 왕의 본거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단 말이다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너 때문에 티란데가 죽었다 뭐라고? 대드루이드 스톰 레이지여 여사제는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고 급류에 휩쓸려가긴 했지만 죽었다고 단정하기엔 입 다물어라 켈타스 갈갈이 찢겼다고 했잖나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배신자를 사로잡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였지 않습니까 샨도 전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티란데를 구하러 갔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이제 누가 배신자인가 감시관이여 난 당장 티란데를 구하러 가겠다 형 우린 서로 많이 다르지만 내가 절대 티란데를 해치지 않을 거란 건 형도 잘 알겠지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내 나가들이 강을 수색할 수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줬으면 해 알겠다 뭐라구요? 지금까지 이 반역자가 저지른 짓을 보고도 박철 너는 내가 나중에 처리하겠다 가자 봉상아 봉상아